안녕하세요. 본 강의 주제는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올소그나이즈된 잔차를 썼을 경우에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벡터 프로세스,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프로세스 Xt가 있고, 이게 벡터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X의 1t부터 X의 nt까지 이렇게 있는 벡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것이 벡터 무빙에버리지 인피니티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첫 번째 잔차의 커런트, 그 다음에 n번째 잔차의 커런트 이런 식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여기가 예를 들면 각각의 베런스가 되겠죠. 2원의 베런스에서 베런스의 2의 n번째까지의 베런스가 있을 텐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통상은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 시간에 어떻게 바꿔냐면, 우리가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A, D, A 이런 식으로 디컴포스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A는 지금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0이 아니고, 이쪽은 0이 되는 이런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잔차 벡터 Vt라고 해서 V1t, Vnt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A의 인버스에 2t,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이런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들은 베런스가 쭉 있고, V1t에서 베런스에 Vn까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0이 되는 이런 베런스 코비넌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원래 있던 오리지널 디스터번스 텀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쓰는 이 Vt를 우리가 orthogonalized disturbance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Vt, orthogonalized then, error term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기수의 첫 번째 배력을 관련해서 샥이 이만큼 왔을 경우에, 유닛 샥이 왔을 때, 우리가 K 기수만큼 떨어진 미래에 있는 우리의 전체 벡터값, 이 벡터값을 얼마만큼 변환을 시켜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변수의 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벡터 프로세스 T, K 기 만큼 떨어져 있는 미래에 벡터 프로세스에 대한 expectation을 얼마만큼 수정을 해야 되냐면, 이만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A1 벡터는 A1부터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lower triangular matrix,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lower triangular matrix의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벡터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ρk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벡터 프로세스에 있는 coefficient matrix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n by n이 되고, 이게 n by 1이 되니까, 이게 n by 1이 돼서, 즉, 우리가 첫 번째 variance에 대해서 disturbance가, 샥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관련해서 각각의 우리가 n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 그런 벡터를 얼마만큼 각각 수정을 해야 되냐면, n 개의 벡터를 각각에 대해서 이만큼을 수정을 하면 expectation을 다 정확하게 수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식화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벡터를 관련해서 이번 기수의 샥이 있을 때, K 기수만큼 먼 미래에 얼마큼 수정해야 되느냐, 그럼 이번 기수 이만큼 변할 경우에 첫 번째 벡터를 변할 것이고, 이번 기수 이만큼 변할 경우에 n번째 벡터를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variance-coverance matrix를 A, D, A로 바꿨을 경우에 이 A, 이 A의 경우에 이게 지금 lower triangular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갖다 쓴 겁니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K번째 coefficient matrix에 있는 n번째 벡터를 첫 번째 벡터를 미치는 영향, K 기수만큼 떨어졌을 때 이런 개수들을 전부 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matrix의 고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결론과 똑같이 될 수가 있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왜 그러면 첫 번째 variable이 이만큼 변할 때, 우리 전체 벡터, n개의 벡터, 엘리먼트가 있는 벡터가 이만큼 변하는지를, 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ortho구나 했을 땐, 첫 번째 impulse, 속칭 어떤 샥이 발생한다고 칠을 때, 그것이 우리가 K 기수만큼 떨어진 미래에, 우리가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n개의 벡터를 각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이것을 계속 구현하는 것이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correlate된, 즉, variance-coverance matrix의 오메가의 0는 expectation of et, et의 transpose이고, 이것은 지금 diagonal 말고 이쪽이 0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새롭게 variance-coverance를 정의할 때, vt, vt-transpose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 diagonal이 전부 다, off-diagonal이 전부 다 0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지금 ortho구나ized disturbance ter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각각의, 첫 번째부터 n개까지의 disturbance term이 각각 독립이고, 이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독립과 독립이 아닌 이 두 번 사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치니까, 이것을 matrix 형식으로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각각 독립이 아닌 n개의 disturbance term 이렇게 나오고, 각각 독립인 n개의 disturbance term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a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a, d, a로 쪼개했을 때, 이 a, 이 matrix, 그러니까 lower triangular matrix 이쪽이 전부 다 0인,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서 쓰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0이니까,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orrelate then disturbance term은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n번째, correlate then disturbance term은, n개의 ortho구나ized then disturbance term과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이 vt가 얼마큼, b1t가 얼마큼 움직일 때, 얼마큼 움직일 때, 약간 움직일 때, 그게 우리의 미래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b1이 움직일 때만큼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e1에는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e2에는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e의 n에 대해서는 이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1이 조금씩 변할 때, 그게 각각의 잔차에 대해서, n개의 disturbance term에 대해서, 이만큼씩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을, 벡터 형식으로 합치면 얼마큼 된다? 이만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v1이 한 번 조금 움직이면, e1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영향, e2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영향, en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영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되면, e1이 그만큼 변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변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일단 e1이 그러면 어떤 값으로 변환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변환된 값을 가지고, k 기수만큼, 앞으로 당겼을 때 영향은 어떻다? 우리가, e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게 k 기수만큼 떨어졌을 때, 이 각각의 x의 1부터 x의 n까지에 관련돼서, e의 1부터 e의 n까지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떻다? 이 로우만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의 1부터 e의 n까지가, 이만큼씩을 리니어로 컴비네이션 하면, 이거의 영향이 미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을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면, 지금 e가 조금씩 조금씩 변했는데, 뭐에 따라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씩 변했는데, 그것이 n번째 x배리어블의 k 기수만큼 떨어졌을 때, 그것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a1이라는 이 벡터가 잡아내는 것은 뭐냐면, v1이라는 orthogonalized than disturbance term이 생겼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disturbance term, 그러니까 unorthogonalized, 아니면 mutually correlated than disturbance term에 이만큼씩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e1이 변하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럼 그 e1이 k 기수 이후에 x벡터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이 로우 k의 매트릭스, 코에피션스 매트릭스로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곱하면, a1이라는 벡터와 로우 k라는 벡터를 곱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지금 무엇이다? x의 첫 번째 variable의 t 기수의 disturbance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뭘 수정해야 되냐면, expectation이고, 벡터 전체를 수정할 겁니다. 그런데 t 플러스 k 기수만큼의, 후에 우리의 n개의 variable이 얼만큼 바뀌느냐는, 로우의 k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a의 원 벡터를, 로우의 k의 매트릭스에, a1 매트릭스, a1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orthogonalized and disturbance term을 가지고 진행한, impulse response 펑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베리어블, m개의 베리어블 중에, 두 번째 베리어블에, 샥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우리가 k 개수만큼 떨어진 미래의 expectation을, 얼만큼 수정해야 되느냐를, 지금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a2라는 벡터는 뭐냐면, 앞에 0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a3,2 이렇게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 1 해서 1이 쭉 n개만큼 있고, 여기가 a2,1, a3,2, a3,1, a3,2, 그 다음에 1이 되고, 지금 a4,1, a4,2, a4,3, 그 다음에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lower triangular matri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먼저 우리의 중요한 가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a2가 변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우리가 v1, t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게 b의 2t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e의 1t가 영향이 있을 경우에, 이게 e의 2t에도 영향을 미치고, e의 3t에도 영향을 미치고, 등등등등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e의 2t가 변할 경우에, 2t가 변할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지금 세팅해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현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a라는 현상이 있고, b라는 현상이 있을 때, a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b를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b라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가정이고,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형을, structural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structural 모형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n개의 disturbance term이 있을 경우에, 해서 e의 nt까지의 disturbance term이 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첫 번째 disturbance term은 이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n번째 disturbance term은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n번째 disturbance term이 변화가 생겨도, 1t부터 e의 n-1t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정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일방적으로만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structural model의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은, 이 가정 때문에, 우리가 n개의 variable를 세팅을 할 때, 첫 번째 variable부터 n번째 variable까지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초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놓아야 되고, 이 마지막에 오는 변수는, 이 변수가 비록 변하더라도, disturbance에 샥이 있더라도, 앞에 있는 변수들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structure 모형의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을 먼저 세팅을 하고,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variable에 관련해서 샥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k 기수만큼 떨어져 있는 미래의, 우리의 전체 x의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 t 플러스 k, t 플러스 k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2라는 벡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coefficient matrix를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결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자, 우리가 k번째 coefficient matrix와 a2 벡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a2 벡터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다시, omega의 제곱이고, expectation of e의 t의 e의 t의 transpose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off diagonal이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를 말씀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triangular decomposition theorem에 의해서, a, d, a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a라는 것은 지금 1, 1, 1, 1, 1 이렇게 나오고, a의 2, 1, a의 3, 1, 3, 2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있는 칼럼에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의 disturbance term이 이번 기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변수의 k의 수 만큼의 period를 ahead로 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a의 3, 2, a의 n, 2까지 쭉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원래는 지금 a의 2, 1이 나와야 되고, a의 1, 1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은 a의 1, 1은 아예 영향을, 아, 여기 1, 2가 나와야 되고, 2,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영향이 없고, 여기는 그 자신의 영향만 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이에서, 첫 번째에 의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v2가, 예를 들면, 자, v2를 한번 보겠습니다. v2가 조금 변했다고 치고, v2가 조금 변했다고 치면, 자, 영향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이 e2에 영향을 미치고, 자, 여기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여기 보시면, a의 n의 2의 v2, 1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그것이 결국에, 여기 있는 a라는 로어 트라이언길러 매트릭스의 두 번째 칼럼이 되고, 그 칼럼을 모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e의 1t하고, 그것은 v의 1t랑 같기 때문에, v의 2t랑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것이고, 2의 2t는, v의 2t랑은 1의 영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곳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 벡터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v의 2t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게 각각의 mutually independent한 이 변수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 a2라는 벡터가 잡아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current disturbance term에 대한 difference가 나오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k 기수만큼 앞으로 당겼을 때의 영향은 rho의 k만큼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vector auto regression에서 지금 orthogonal impulse response function을 구하는 데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e의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 disturbance term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e의 예를 들면 1t가 변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연쇄적으로 e의 2t에도 영향을 미치고, e의 3t에도 영향을 미치고 등등등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e의 만약에 3t가 영향을 바뀌었다고 치게 되면, e의 2t나 e의 1t는 영향이 없다는 것. 그래서 e의 3t 영향을 미치고, e의 4t 영향을 미치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영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모형을 structural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모형을 우리가 실제 implement 할 때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간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empirically,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맨 위에 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변할 때 다른 인자들은 영향을 안 받는 인자들을 밑으로 놓게 돼서 세팅을 하셔야만, 이 structure 모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Vector Auto Regression을 Moving Average Infinity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disturbance vector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orthogonalized shock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orthogonalized 된 것이 아니죠. VT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새로운 VT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orthogonalized. 그러니까 예를 들면, N개의 각각의 disturbance term이 서로 independent한 그런 orthogonalized 된 shock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각각의 orthogonalized shock이 얼마만큼 변할 경우에, 얼마만큼 변할 경우에, 그것에 얼마만큼 변할 경우에, 예를 들면 제2번째에 관련해서, 제2번째 변수에 관련해서 orthogonalized shock이 작동을 하게 되면, 제2번째 변수가 이만큼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K개만큼 떨어진 변화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너럴라이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K개만큼, 우리가 현재 시점이 T라면, T 플러스 K 시점에서의 expectation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앞에 있는 coefficient matrix를 row K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2번째 변수 관련돼서, 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influence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분해했을 경우에, 거기 나오는 A라는, lower triangular matrix에, 지금 이 부분. 해서 이것을 각각의, 내가 첫 번째 변수에 관련돼서, 샥을, disturbance를 놓고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A1으로 해서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변수 관련돼서, 내가 샥에 대한 임팩트를 분석하고 싶다면, 이것을 A2 벡터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이것이 지금 impulse response 펑션이 되고, 각각의 제2번째 variable의 샥이 왔을 때, 우리 K만큼 떨어진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벡터가 변할 것인지를,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Orthogon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일단은 로우 K는 우리가 X에 T라는 벡터가, T 플러스 K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번 기수 잔차, 그 다음 기수의 잔차,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기수의 데이터 벡터가 있을 경우에, 이번 기수의 잔차 벡터, 전 기수의 잔차 벡터 해서, K만큼의 레그를 일단 쓰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Coefficient Matrix를, OLS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OLS로 추정을 하게 되면, 그 OLS로 추정한 것을 빼고, 나머지가 잔차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of ET, ET Transpose인데, 이것은 지금 Population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샘플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추정한 것을 샘플을 가지고 Tg만큼 평균을 내면, Balance Covidence Matrix가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이 된 것을, Triangular Decomposition CRM으로 이렇게 Decompose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AAHAT 이라는, Lower Triangular Matrix가 추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변수 관련돼서 샥이 오면, 우리의 Expectation을, Kg만큼 얼마나 고쳐야 되느냐를 보시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A1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 A1은 무엇이다? 이 A1은 지금 이것이 A1이 되고, A2 이렇게 돼서 여기가 AN이 되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반화 공식에 따르게 되면, 여기다가 A1, A2, AN 식의 벡터를 넣고, 이 앞에 로우 K를 넣게 되는데, 로우 K는 어떻게 추정한다? OLS로 이미 우리가 추정해 놓은 것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2번째 Disturbance Term이 샥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K 기수만큼 떨어진 데이터 벡터에 얼마만큼의 수정을 가야 되느냐는, AJ라는 벡터와 로우 K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AJ라는 벡터는 지금 이 A라는 로워 트라이언글러 매트릭스, 즉, Variance Covellance 매트릭스의 디컴포지션을 한, 디컴포지션을 한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A 매트릭스의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이것이 각각이 A1, A2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을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Orthogonalized Then Shark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 기수의 I번째 변수가 이만큼 변했을 때, 우리가 Expectation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X에 T 플러스 K만큼 갔을 때, 얼만큼 수정이 돼야 되느냐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I번째 변수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스크림 온도가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수요를 우리가 K일수만큼 이후에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왔다갔다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배열 여부를 온도에 관련된 배열 여부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X에 예를 들면 I, T는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온도 말고 다른 우리 변수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변할 때 이것이 얼마가 변하는지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변할 경우에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것이 변할 때, 우리가 온도가 얼만큼 차이가 날 때, K일수만큼의 4K에서 얼마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지금 다른 Disturbance Term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들이 또다시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영향이 정확하게 메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IT, 그러니까 Mutually Independent 하지 않은 Disturbance Term을 쓰지 말고, 그것을 Orthogonize를 하게 되면, 온도가 얼마 변할 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사업 전망이 얼마나 변한다라고 다이렉트로 메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목적상, 실무적인 분석 목적상, 서로 Mutually Correlate 된 Disturbance Term을 쓰지 말고, BT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 BT는 다른 Disturbance Term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Disturbance Term에 관련된 영향만 바로 뽑아낼 수가 있다. 그것이 Orthogonize Shark을 쓰는 Usefulness가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